이슈를 점검해보고 우리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아시아 쪽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죠. 금요일 중국의 3중 전회 세부 항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 중국 위전도가 우리나라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으로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요 내용하고 특징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주말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둔화 우려감과 중국의 3중 전의 전문 발표로 인한 개혁안 세부 항목이었습니다. 그중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3중 전의 세부 항목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데 주된 내용은 동섭병의 개혁 개방 이후 35년간 이어왔던 개혁의 심화가 가장 크고요. 이를 중국시 사회주의라 명명하며 진행하는 모습과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과 더불어서 금융시장 개혁, 농민들을 위한 토지 소유 허가, 소규모 도시화 강화, 그리고 부동산세 등 세제 개혁과 더불어서 인권 문제로 노동교화제 폐지와 일자녀 사실상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조치가 정식적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구시대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데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부동산세 추진이나 사법제도 개혁은 그동안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납박으로 적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당내에 영도 소재를 만들어서 감시와 지도를 방향하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이라서 시집행 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적인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민간 자본이 중수형 은행 설립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결국 금리의 자유로 이루어진 나라면 시장경제체제로의 한발 다가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가격도 시장의 논리로 맞춰졌다는 점도 점차 중국의 경제개방의 속도가 속도로 보여주는 흐름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양적성장으로 GDP 성장률에 의존했던 경제역량평가를 이제는 환경, 실험, 자원소비, 채무 증가치 등 많은 지표들과 함께 동말에서 처리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에 대한 성공 여부가 중요하고요. 일단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한 시집행이기 때문에 향후 구세대와의 마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 3월 전인대까지 이번 개혁안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성공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또 있었죠. 차기 옐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적 완화 정책 5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향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다시 4화당 최고치를 격신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하게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미국발 변수에는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의 3중전의 세부 항목과 앨런 부의장에 대한 청문회가 마감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 펀드멘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함께 FOMC 회의록을 비롯한 각 연존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판매 부진했던 자동차 등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이러한 큰 운송장비를 제외한다면 전달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다만 셧다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우호적이라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주택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고용보수에서 건설 부분은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 지표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회복 속도로 인해서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유가의 하락에 지난달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여기지고 있고 유로주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시장은 디플레이션 운송함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여기지고 있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FFC 회의록 공개도 있지만 앨런 부의장이 지명 청문회에서 친시장들이 발행을 하면서 테이프링 이슈가 약화되어 있어서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 10월 30일 FF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시장에서는 또다시 호재까지를 찾을 것으로 여기지고 있고 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발 이슈, 미국발 이슈, 큼직한 지난주에 두 가지 이슈를 챙겨봤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이 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변수가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매도로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뤄지려면 중요한 모멘텀이 필요한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지난번 OECD 경기 생행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위축되었고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이 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떤 이슈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발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환율 시장을 본다면 최근 환율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이번 주 환율의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지 여보가 관건이고 환율 부분에서는 특히나 엔화가 100엔을 넘어섰던 모습도 눈에 거슬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스러운 모습인데 중국의 3중전의 계획 조치가 이런 기업들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 중국의 계획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우호적인 영향을 치진하는 분석이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의 행보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은 우호적이긴 하지만 단기간에는 중국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의 후속 흐름이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9점 때였던 2050선을 넣을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에서 큰 폭의 상승이나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하락 같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단기적인 박스권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 나라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맥사는 좀 더 이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함께 사려있는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서상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